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제크제크제크개우입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는 작년 E3에서 개발을 알리게 되어 많은 젤다의 팬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는데요. 작년 E3 이후 간단한 티저 영상 이외에는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호주의 업체에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에 출시를 공개했습니다. 호주의 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웨어에 따르면 젤전 야생 2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 또는 닌텐도의 피지컬 이어 2분기 6월 1일에서 9월 사이에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출시일은 나와있지 않아서 이것이 이제 곧 출시될 게임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적어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 호주의 소매업체가 킹덤헛츠 멜로디 오브 메모리의 정확한 출시일 또한 유출한 적이 있어서 남다른 정보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닌텐도에서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출시가 된다면 닌텐도의 가장 큰 게임 중에 하나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닌텐도가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야생의 숨결 속편을 작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야생의 숨결 2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젤다의 전설은 1986년으로부터 시작해서 35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21년입니다. 작년에 닌텐도가 마리오 35주년 기념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젤다 35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젤다 시리즈 게임을 출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젤다 야숨 2가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오늘은 루머 소식이 참 많습니다. GTA5는 2013년도에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락스타게임즈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GTA6에 출시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은 개발사 락스타에 일자리 공고를 뒤진다든지 게임 속에서 광고를 살펴본다든지 게임 속에서 GTA6 출시에 관한 힌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지난해 2018년도에 GTA6의 제작에 참여했다는 배우가 그 이력을 자신의 이력서에 올렸던 일로 GTA6가 지금 제작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GTA6의 내용이 그의 이력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락스타에서 지우라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GTA6의 출시날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게이머들은 GTA 온라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 1월 28일에 업데이트된 락스타의 뉴스 게시물에서 VTIR 트럭 업데이트될 때 사용된 글꼴이 GTA6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VTIR의 VE 부분이 6를 뜻하는 로마자 6와 같아 보이고 VTIR의 TIR 부분은 7-11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서양 문화 특성상 달보다 날짜를 먼저 쓰기 때문에 이 7-11이 11월 7일에 발표될 것이라는 힌트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GTA에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카지노 강도가 소개되었을 때에는 게이머들은 시크리티 도어 경비문이 2020년에 출시될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루머로 그쳤고 아직도 GTA6의 출시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락스타로부터 알 수 있는 확실한 정보는 지난달 중순에 밝혀진 GTA5 기술적으로 시각적으로 향상되어 2021년 하반기에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용으로 출시가 될 것뿐이라는 것 이 말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까지는 새로운 GTA 게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운 GTA 소식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하시고 따끈따끈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 오늘 닌텐도의 실적 보고서 발표 후 투자자 Q&A에서 닌텐도의 사장 후르카와 슌타루에게 스위치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발표할 것인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닌텐도의 사장 슌타루는 새로운 색상의 스위치를 선보일 수는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나은 성능의 스위치를 발표할 계획은 없으몬이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 스위치 신형에 관한 루머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차세대 콘솔 발표 출시에 따라 시장을 지키겠다는 닌텐도의 반격이 있을 거란 예측이 이런 루머를 더욱 지탱시켜 주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2021년에 닌텐도가 신형 스위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특성상 성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나온 차세대 콘솔들과의 성능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차세대 스위치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는 반대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대비 37.3%의 실적 성장을 보여준 닌텐도가 새로운 콘솔을 발표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맞물려 출시된 동물의 숲을 시작으로 닌텐도 본체의 판매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와 더불어 다른 닌텐도의 게임들 역시 예를 들어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링핏 어드벤처 3D 마리오 컬렉션 등이 새로운 흥행작으로 자리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가 닌텐도 디렉티를 통해서 깜짝 발표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닌텐도의 행동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닌텐도를 주로 샬롯과 함께 TV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더 나은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최근에 젤다 무쌍 같은 경우 둘이서 2인용 플레이를 하면 사이버펑크 2077 PS4 버전엔 뒤지지 않을 만큼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의 고성능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닌텐도 스위치의 더 나은 버전의 콘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까르브 워은 2018년도에 출시된 게임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플레이를 마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2018년도 까르브 워을 다시 한번 플레이해야 하는 완벽한 변명이 생겼습니다. 개발자 소니 산타모니카는 2월 2일에 배포될 PS5 지원 패치를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내일 2월 2일 미국 시간입니다. 현재 비디오 그래픽 모드 옵션을 PS5 플레이어에게 최상위 성능과 해상도를 제공하는 기본 세팅 업데이트가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가 설치되고 PS5에서 가로브 워를 플레이하면 초당 60프레임의 4K 바둑판 해상도 2160P가 지원됩니다. 스튜디오가 바둑판이라고 표현했어요. 결론은 화질이 크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건데요. 저는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 미국 시간 2월 1일 한국 2월 2일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2월 2일 오후 3시 이후나 그 다음날 2월 3일경부터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 다시 한번 가로브 워를 시작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애플은 오늘 베타 테스터에게 iOS 14.5 업데이트를 공개합니다. 이중 흥미로운 상황 중 하나는 새로운 PS5 듀얼센스 및 엑스박스 시리즈X의 컨트롤러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컨트롤러는 현재 iOS 및 iPadOS의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지만 14.5에서는 컨트롤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애플은 곧 정식 출시될 14.5 업데이트에 엑스박스 시리즈X의 컨트롤러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공개를 했고 스팀은 작년에 PS5 듀얼센스 컨트롤러에 지원을 추가했으며 지난달 엔비디아에 쉴드TV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iOS 14.5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애플 왓치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시리 긴급 연락처 통화 카플레이 ETA 공유 및 심 5G 지원도 포함합니다. 애플은 iOS 14.5가 언제 출시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 베타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몇 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출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몇 년 전만 해도 플랫폼 보유자들이 자사의 게임을 다른 콘솔에 올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모든 것이 바뀐 듯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짱을 인수한 이후에 마인크래프트를 윈도우 및 엑스박스 외부 플랫폼에 출시를 해왔고 그리고 소니 또한 자사 게임 호라이즌 제로다운을 PC로 가져왔기 때문에 자사 게임을 다른 플랫폼에 출시하는 것도 낯선 것은 아니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이 엑스박스로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니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소니의 퍼스트파리 개발사 디에고 스튜디오의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야구 게임 MLB 더쇼21이 플레이스테이션 및 엑스박스에서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 4월 20일에 출시가 되며 PS5, 엑스박스 1 버전은 60달러로 판매가 되고 차세대 버전은 70달러로 판매가 됩니다. MLB 더쇼21은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와 크로스 플랫폼 진행을 특징으로 할 것이며 기능도 크로스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엑스박스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있는 친구들과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더 많은 새로운 기능은 3월부터 시작되는 6개의 피처 프리미어 스트림 시리즈의 일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2월 3일에 또 다른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 게임의 수집가용 에디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리미어 에디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는 컬렉터 에디션만이 무료 차세대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발자 샌디에이고 스튜디오의 게임 디자이너인 러셀은 PS4나 엑스박스 1에서 다음 세대로의 표준 업그레이드 경로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및 차세대 플랫폼에서 게임에 엑세스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수집가 에디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PS5를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수집가 에디션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엘란 머스크는 전기차 테슬라의 대표이면서 우주선을 만드는 스페이스X의 대표이면서 하나 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회사인 뉴럴링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머스크는 일요일 밤 굿타임쇼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두개골의 무선 임플란트와 작은 와이어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는 자신의 마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다 라고 전하면서 우리는 지금 원숭이들이 마음으로 폰게임을 할 수 있는지 연구 중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란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수년 동안 동물의 신경 인터페이스를 연구해 왔는데요. 작년에 돼지의 뇌의 칩을 인식해 행동을 기록하고 예측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기술을 통해 게임을 제어하는 것 말고도 기억상실, 청력상실, 우울증, 불면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경확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이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심장마비가 오면 경고할 수 있다 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원래 2020년까지 인간의 뇌에 칩을 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못한 상태이고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할 첫 임상실험은 하반신마비 치료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 엘란 머스크가 하는 일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엘란 머스크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 사람이 하기도 힘든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젤전 야슴2와 gta6가 언제 출시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만 기다리는 동안 새롭게 최적화될 갓 오브 월을 PS5로 다시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그리고 닌텐도가 스위치 프로에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좀 충격적입니다.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소식은 어떠셨나요? 오늘 소식에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치크치크치크 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